김성은 원수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예순돌경축열병식에 참가한 전쟁러병들, 지비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최룡의 동지, 장정남 동지, 리영길 동지, 문경덕 동지, 오일정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카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풍같은 만세환호가 터져올라 조국의 하늘가로 뇌속마냥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승리에서 승리를 떨쳐가는 남다른 경제와 자부심을 안고 전승 예순돌수를 상대히 경축한 기쁨에 넘쳐 불세출의 선군영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전승 예순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하여 위대한 김일송 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의 선군영명 승리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통일과 사비주의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떨쳐가고 있는 산군조선의 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전쟁 노병들, 기위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이 1950년대의 영적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태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환호와 김성은 결사옹이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손져주셨습니다. 전체의 참가자들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섣고치는 격장을 누르지 못하면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승의 727을 최후 승리의 727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 앞에 맞춰진 성스러운 사명과 본부를 다해갈 불타는 냉세를 다지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러시아 나이제리아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신문 빠뜨리오토 제27호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신 소식을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전했습니다. 7월 21일 나이제리아 주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최혁명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인도네시아 허가다하 인쇄 및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광포오리공장 창립예순들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광포오리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광포오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지니고 축산물 생산과 공장관리운영 사업에서 고달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공장이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 데 대해서 언급하고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마식룡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 오늘의 총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원의 창조자가 되자 희천발전소 2단계 건설에 떨쳐나선 황해남도 요단의 돌격대원들이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수를 성대히 경축한 승리자의 기세로 마식룡 속도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리며 희천보호 발전소 건설에서 연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곳 요단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윤전기재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적극 선행시켜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요단에서는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총치사업을 짜고들어 발전기실 기초공사와 구조물공사를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학관철에 떨쳐 나선 평양 기초식품공장의 3대혁명서조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볼려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3대혁명서조에서는 생산공정을 현재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 간장포장 흐름선만 봐도 원래는 재비용기와 주입기 사이에 선노동에 의해서 일을 하던 것을 우리 3대혁명서조원들이 제기되는 과학시적 문제를 해결해서 수지병 이송기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이 무인화를 실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척풀구기 탕크와 사판운반 대차를 비롯한 수십종의 설비를 새로 제작해서 생산공정을 현대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안변군 비산협동농장에 3대혁명불군기가 수요되었습니다. 수요식에서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혁명불군기가 수요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요되었습니다. 수요식에서는 토론들에 이어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전승전을 성대에 경축한 승리자의 기세로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의 높걸러자들이 적기를 놓칠세라 당면한 풀베기를 힘있게 다구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열두삼촌릴벌 한기술계 자리잡고 있는 골방지대 농장이기 때문에 풀원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우리는 수천톤의 질 좋은 유기질 고름을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작업반 분조 농장원별로 풀베기 과제를 주워가지고 매일매일 맡겨진 과제를 오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기술기나 넌두렁, 밭채뜩에서 비워낸 풀을 구날로 실어들여가지고 태적장에 쌓고 있습니다. 모든 농장원들이 풀씨가 않기 전에 한 단의 풀이라도 더 베드리기 위해서 아글타글 널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풀베기 실족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평양시 8월 3일 이민소비품 전시회가 3대 혁명 전시관 새기술 혁신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이번에 기본 섬유제품과 더자기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구풍정수와 가지수를 많이 누려가지고 참가했습니다. 해마다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단위들에서도 원자재 소비기준을 줄이면서 이미생활에 논리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가지수도 많고 구질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털어보면서 기뻐하는데 이것만 넣고 봐서도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생활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시장을 털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훈한 원료를 가지고 버게도 맵시 있고 리용하게도 아주 편리한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천물 제품들만 넣고 봐도 왕거를 가지고서는 여러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이 머자는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도 일상생활에 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한여름철에는 버게도 시원하고 리용하는 데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유의자재를 가지고 여러 종의 공들을 만들어 전시했는데 정말 공장제품 못지않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리용할 수 있게 아동벌도 만들었는데 전시장을 돌아보면 볼수록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누리려는 생산자들의 요리가 막 안겨오는 것 같습니다. 판도왕짓 웅사비윤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권국전선중앙연예 대표단이 3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일찍이 형룡의 길에 나서시어 오로지 조국의 부강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으며 세계 자조화 위협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형룡 역사와 만경대 일가분들의 형룡생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몽골의 의료봉사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기술협의회 참가자들이 2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참가했습니다. 손님들은 유선종양연구소가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과 경위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은정 속에 최신 진단치료 설비들을 급증히 갖추고 유선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과학연구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로 훌륭히 일도선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연구소의 여러 것을 깊은 관심 속에 돌아봤습니다. 이후 손님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도서관을 참관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대본수님과 경위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 속에 현대적인 도서관이 꾸려져 대학이 의학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원정장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출 수 있게 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전자율람실과 다매체율람실, 원격강의실과 학술결의실 등을 돌아봤습니다. 남조선의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의 주체로 7월 27일 서울 영산에서 조선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남조선과 여러 나라의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남조선 주둔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지속시킨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자고 허서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미국의 전쟁 책동에 추정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실현을 위해 평화에어 인민들이 연대해 나가자고 운명했습니다. 이어 조선반도 전쟁 정식과 평화협정 체결 첫구 국제평화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축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를 비롯한 15개 재미동포 단체들이 7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선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단체들은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의 프랑카드들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백악관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일으키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26일 단체들은 미 국회와 국무성을 찾아가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들이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있는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비와 선악비가 내렸으며 청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특히 2일 여류도시부터 21시 사이에 구송 81mm, 손촌 74mm, 천마 63mm, 21시부터 24시 사이에 개촌 111mm, 독촌 87mm, 안주 60mm, 북창 59mm, 맹산 53mm, 정주 52mm, 3일 0시부터 3시 사이에 정주 60mm, 9시부터 9시 50분 사이에 신양 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4일 일요일 음료구로 6월 28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서 태평양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흘러드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날씨는 무덥겠으며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선악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균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흐려서 오후에 선악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흐려서 오후에 선악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흐려서 오후에 선악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해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벌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지구물리약조 요인에 따라서 불리한 시간은 평양과 청진지방에서 10시부터 12시 사이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계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균됩니다. 기상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일부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새인 바람이 불고 벼락도 칠 것이 예균되므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의 북부해상에서는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동의 중부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조선 소외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